야 이거 한편에 에스보공원 안쪽에 있는 지금 다육이들 있네요 엄청 비싸보이는 것들이 무장이 많은데 종류나 뭐나 오 쟤 꼽힌거 봐 오 이거 꼽힌거 보세요 정말 예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네요 장난 아닌데 20도시로 유지를 하고 있구나 아니 몇 도야 지금 20%고 80도시로 되죠 그래서 패러 돌린거에요 물 한번 주고 하니까 빠르게 달려주려고 해요 페라나이트 셀시어스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따뜻합니다 예쁜 애들 많다 지금 큰 것들은 이쪽에 있네요 큰 것들은 이쪽에 있는데 우와 이야 수랭감 어디 있어요 짱크먼이 붙어보시고 거기 그 열어줬는데 아 그래요? 아 수랭감은 들어가 있어요? 네 어 그떼가 거기에 작년에 있는데 아직 좀 좀 보험만 더 해야 돼 어 그럼 오늘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.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. 오 예. 신기하다. 무슨 돌같아. 브리카식물들이요. 아 브리카식물들. 하나씩 하나씩 구해오고 있어요. 그 어떻게 구하세요? 뭐 저. 아니요. 친구 이쪽에 분야 있는 사람들한테. 맨자층한테 하나씩 구하라고. 큰 사람들이 있거든요. 저거 저렇게 꼽히면 처음 보는데. 잘 관리되고 있네요. 정말 잘 관리되고 있네. 크기가. 야무지다. 크기가 야물어. 어. 정말 크기가 야물어요. 선량들이. 얘들이. 이거 사슴이 붙잖아요. 그러면 쫙 갖고 이동하는 게 부탁하는 것들이 많아요. 아. 이렇게 번식하는 거예요? 네. 동물에 의해서 많이 보실래요. 아. 저 이거 텔레토비 얘네들. 어. 텔레토비도 살구나 이게. 어. 바위 같죠. 그러네요. 소풍도 잘 해놓으셨는데. 잘 해놓으셨. 음. 얘네들도 좀 시기하게 생겼네. 바위처럼 생겼네. 루톱스톤이. 말발고 생겼네. 음. 음. 또 이렇게. 연출을 해놓으니까 더 예쁘다. 음. 화분 하나씩 보면 잘 모르겠는데. 음. 아우. 여기. 가시들. 아우. 장난아니야. 무서워. 가시 무서워요. 아우. 아우. 엄청. 아우. 아우. 저 꽃 피우고 보세요. 오우. 이것은 메시포 유명한 테킬라 만드는 것입니다. 꽃 피는 거 보세요? 이것은 집에 있잖아, 집. 이런 게 다 알로에입니다. 청귀를 했길래, 야, 봐라. 이렇게 봤어. 지원을 충분히 해주시나 보죠? 아니요. 빨리 나와줄래. 군수님께서 이렇게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겠네. 여기 엑스포이저만 지금 시기냐. 여기 쪽만 지금 맞고 있어요. 여기에는 시기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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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키워보세요. 두 개 남았는데. 오, 이거 봐. 뱀처럼 생겼구나. 영화도 꼭 기려야 될 것 같은데. 네. 네. 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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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뱀. 뱀. 아이고, 귀여워라. 여기는 이제 산에서 우리 우리 삽빙에 산에서 내가 지성한 것들. 음. 지성한 돈도 이거. 정말 귀엽게 잘 만들어오셨네 다 자연스럽게 돌닭 쌓으니까요 다육이 이렇게 예쁘게 연출해 놓은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걸 닦아주신거에요? 아니요 안 닦아요 근데 먼저 안 쌓여요? 가시에 찔릴 수 있을텐데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귀엽다 아기자기하니 너무 귀여워요 어휴 멋 오 얘 아주 오 무슨 외계인 같아요 다들 건강하게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정말 건강하네 또 와볼법 하네요 와볼법 합니다 여기 아하 참 여기 예쁘다 이렇게 연출이 예쁘게 잘 되어 있을줄 홈에 생각은 못했네 세차, 보소 여른거에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또 만들었다 10일간 만들었어요 김밥자국 CCTV 달아보셔야 될까요? 너무 귀엽다 너무 아우 진짜 쟤 무슨 해바라기 같아 스무카 예쁘다 이거 이렇게 바뀌는거야? 그러게 참 많이 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이뻐 친구한테 야 빼줘야 친구분 참 좋은 친구분 가지셨네 이야 연출 잘하시네요 손이 이쁘잖아요 손이 이쁘잖아요 그러게 말해요 손에도 되게 잘 보이셨네 이야 너무 이쁘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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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캔디야 캔디 참 제가 그 가족들 딸내미 아들내미 우리 아들내미 제가 만들어줄게요 아 우리 가족들 아 엄청 의미있어라 뭐했겠네요 어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이거 무슨 외계인 같은데 오 무서워 이런 아 그래 이정도 찍어야 되겠다 한평 엑스포공원 안쪽에 온실 여러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